김병현이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수백억대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. 5일 방송된 kbs-e 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김병현이 모교인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후배들을 만나 소통하는 장면이 그려졌다. 이날 후배들은 김병현에게 메이저리그 진출 후 237억 연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샀나? 라는 질문을 건넸다. 이에 김병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난 그때 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야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놨다. 김병현이 답변 대신 후나를 계속 이어가자 출연진들마저 그래서 237억 연봉으로 뭘 샀냐? 면서 대답을 재촉했다. 그제야 김병현은 자동차를 샀다. 그리고 가족이 산 집을 비롯해 집만 3채 정도 샀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. 그러면서 김병현은 진짜 잘 나갈 때는 차를 몇 회 굴렸나? 라는 질문에는 여섯 해라고 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.